네, 뉴스 모 씨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와, 늠름한 자태로 등장해 주셨습니다. 네, 정면에 있는 카메라를 보시고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왼쪽을 먼저 봤네요. 네, 왼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왼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보겠습니다. 남자 배우 OTT 부문에 수상을 하셨는데요. 수상 소원 한 말씀 여쭙게요. 아, 네, 사실 거래 촬영하면서 즐겁게 찍고 그리고 무사히 잘 방영한 것만으로도 사실 저는 굉장히 큰 보상을 받았다고 제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상까지 주시게 돼서 이 거래 이상 덕분에 이 거래라는 작품이 저한테는 더 큰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로도 너무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혹시 앞으로 더 도전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어떤 캐릭터, 어떤 분야일까요? 사실 모든 배우분들이 그렇듯이 본인이 겪어보지 않았던 그리고 호기심이 가는 그런 새로운 역할이면 어떤 롤이든 되게 흥미를 느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점점 장르나 캐릭터가 다양해짐에 따라서 예측할 수 없는 굉장히 흥미로운 캐릭터들이 많이 탄생을 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기대 중이고 어떠한 캐릭터든 좀 많은 것들을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하트 포즈 네 밝은 미사와 함께 하트 포즈 좋습니다. 이번에 오른쪽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보겠습니다. 하트 포즈 네 감사합니다. 웃음을 멈추지 못하신군요. 네 왼쪽 한 번 저희는 다 알거든요. 유승호 씨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신지 2024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대상? 파이팅!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시상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